문현진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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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진 하락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현금화, 그러니까 본전이라든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맞고요. 현금은 물려있는 종목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생각하시고 절대로 건들지 않는 자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탈출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해야 되는 건지를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케어랩스 9,480원에 20%입니다. 9,480원이요? 네, 매운맛에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매운맛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매운맛 좋아합니다. 매운맛 좋아하세요? 그 맛이 멘토님의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구의 주식 코치가 아니라 문현진의 주식 회초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케어랩스를 매수하신 건 언제인 거죠? 저 좀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기간과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네요, 그죠? 네, 있었는데 역시 주린이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따끔한 조언을 원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드린다면 주린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쓰시면 안 돼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초보, 고수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동등해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는 동등한 입장으로 여기 참가가 되어 있어서 주린이라는 이름이 나를 보호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고 주린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린이가 아니어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케어랩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맞아요. 헬스케어 플랫폼부터 해서. 영업이익도 좋아요. 맞아요. 헬스케어 플랫폼부터 해서 지금 광고 대행업부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쪽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의료 데이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원격 진료 이런 쪽이랑 엮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회사에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시티랩스로 있고 그리고 대주주도 좀 짱짱한 편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원격 의료 관련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또는 비트코인 관련 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천 원 정도까지 그냥 보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도 못 팔 겁니까? 아니면 난 줄인이니까 몰라서 안 팔 거야 이럴 거예요? 아니면 매도하실 거예요? 분할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분할 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인이니까 몰라요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냥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하는 건데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고요. 만천 원쯤 왔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세요.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거지 내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간 걸 보고 수익 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를 해서 실현 손익이 나왔을 때 내 거예요. 아시겠죠? 저 혹시 멘토님 제가 사실 이거는 25% 비중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리고 싶다고요? 25% 비중을 처음에는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매수할 때 25%를 생각을 하고 사실 위점에서 잡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추매를 해서 맞춰놓은 단가예요. 그런데 이제 5%를 더 안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떨어져서...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만천 원까지 유지가 된다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흐름 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밀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은요. 그렇죠.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변동이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대응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중 줄이세요, 바로. 그러면 어디서 줄일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9,300원 정도가 밀리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해버리세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8,200원, 8,500원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매수가는 자꾸 낮춰놓으면 낮춰놓을수록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비중이 많으면 매수가 낮추기가 점점 버거워지겠죠. 돈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9,300원 이하로 빠지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 그리고 안 빠지고 올라가면 11,000원에서 비중을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로는 뚫고 13,000원 가는가 안 가는가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와서 수익을 좀 챙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토님 덕분에 저는 현금화를 한 3분의 2 정도는 해놨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 편하죠. 네. 그렇게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 돈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관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라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300원이요. 11,3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수익이 안 나요. 맞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비싸게 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어디 마트라든지 가서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오면 우리가 덤택이 씨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같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나 혼자 비싸게 산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지금 일단 이 기업 한국전자인증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IoT 인증, 생체 인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신 패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서 수많은 인증 체제들이 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정말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적도 점점 증가해 나가고 매출도 증가해 나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실적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울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샀으니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싸게 사놨으면 돈 벌 게 뻔할 수 있는 기업인데 비싸게 사놨으니까 남들 돈 벌 때 나는 본점만 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현금은 좀 있으세요? 네. 현금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현금이 있으셔서? 네. 투자적으로 지금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해서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시점이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주식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린이,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틀린 내용 때문에 주식을 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와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지금 추가 매수 자리인 것 같고 타이밍인 것 같지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신규면서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아니 타이밍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니 자기가 내 종목을 봤어? 왜 근데 맨날 추가 매수 하지 마래? 신규면서 왜 하지 마래?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시장이 더 먼저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불안한 움직임에서 지수가 혹여나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대매매라고 하는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털려나가는 일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되고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침울한 분위기가 되면 누군가는 울 것이고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침묵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한국전자인증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수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얘를 추가 매수 한다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난 자리 잡는다고 봐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상담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추가 매수 할 타이밍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아무 종목도 그 어떤 종목도 추가 매수 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전자인증은 지금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가고 났을 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저기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시청자님이 1만천 원에 산 거는 지금의 매수까지 저기서 추가 매수하면 한 7천 원대까지 빠져요. 매수가는 변해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아니요. 추가 매수하면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가 1만천 삼백 원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꽂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 낮추면 탈출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이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금을 지금 써야 돼요? 나중에 써야 돼요? 지금 좀 더 있다가 쓰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충분히 기다리고 제가 추가 매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고 참고 참다가 못 참겠으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손을 때려서 참았다가 그래도 안 돼요. 뺨을 때려서 참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참아야 돼요. 정말로. 정말 많이 참아야지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현금이 아직까지 하락 중이니까 기다렸다가 혹여나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제 샀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9천 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본전 한 번 와줄 수 있는데 본전을 정리했다가 싸게 사면 좋은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혹여나 이게 만약에 6천 원이나 5천 원까지 빠졌을 때 전화를 한 번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RF 머티리얼즈. RF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네. 매수권한 비중이요? 3만 2천 원에 35%를 샀어요. 언제요? 어제요. 왜요? 무상증자 1대1로 한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고 좋다고 그전에도 추천하더라고요. 그 종목을. 무상증자가 뭐예요? 무상증자. 네. 그 뭐예요? 뭐 뭐 1주당 한 주 더 준다는 증자잖아요. 네. 그거 하면 좋은 건가요? 글쎄요. 뭐 다른 종목들 보니까 무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잘 오르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저도 이제 여기 방송국 올 때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운전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도로에 나왔는데 나 빼고 전부 다 어제 면허 따는 사람들 또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운전을 모르고 규칙도 잘 모르고 깜빡이를 넣었는데도 비켜주지도 않고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고 막 후진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상증자가 뭔지도 모르고 무상증자 하면 다른 기업들이 급등했으니까 얘도 급등하겠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눈을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하는 시장은 일반적이지 않다. 지금 시기만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 이슈는 보통은 달하겠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장은 투기판이 되어가지고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이 뭔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상증자 하면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테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가 뛰어올릴 때 무상증자 이슈을 내버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상증자는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 그러니까 증자시킨다라는 건데 자본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늘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한 주당 한 주를 주게 되면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 어떤 주식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자산의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천만 원치 샀으면 그냥 그대로 천만 원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급등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최근의 흐름이 어떠냐면 무상증자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막 폭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폭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띄워 올렸죠.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 그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겨요. 아주 나쁜 행동인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말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는데 비싸게 샀으니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식은 뉴스를 보고 매수 매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봤을 때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게 좋은 거고요.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은봉이 떴어요. 저는 제 생각에 다음 주 그냥 계속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바로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급등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약간의 우리 막연함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저는 다음 날 월요일에 3만 2천 원 본전이 만약에 밀린다. 본전까지 왔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위지트를 샀는데 엄청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매수과랑 비중이요? 매수과는 1930원이고 10%요. 천? 아니, 1930원. 1930원이요? 매수한 시 얼마 되신 거죠? 아, 이거 했다가 천 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면 올 초에 사셨네요? 네. 5월, 6월 그때 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금요일에 팔을까 하다가 한 번 더 보고 팔으려고. 그건 좋은 선택 맞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차트로 바로 넘어갈 텐데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변동 이후에 위쪽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보통 돌파라고 부릅니다. 아, 네. 따라해보세요. 돌파. 돌파. 돌파니까 어때요? 막 기분 좋잖아요. 뭔가 느낌이 힘 있어 보이고. 돌파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뚫었다라는 거죠. 뚫었다라는 것은 안 가려고 뚫었을까요? 가려고 뚫었을까요? 아, 가려고 뚫은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뚫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더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뚫었다고 했을 때 아, 더 간다. 그런데 여기서 1%만 더 갈지 100%가 더 갈지 아닙니까? 모릅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얘가 어디까지 갈지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자리가 매도하는 날이고 매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저는 정고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이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터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은 거래 없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주는 게 맞는데 지난 거래량만큼이나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 말을 지난번에 매수, 매도해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지금 거의 팔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끌어올려줄까? 저는 그런 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요. 지난번 거래보다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와서 뚫을 때 거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쪽 정고점 완전 저기 2,500원짜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고점 언저리까지는 갈 수는 있겠구나. 2,200원 때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다음 주 됐을 때 2,200원쯤 오면 매도하시는데 지금도 수익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약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반투막 났다가 올라온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감사한 게 맞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우리가 감사함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감사함을 표시하려면 더 올라갈 때까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 감사하니까 내가 좀 나갈게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는데. 맞아요. 월요일에 그 마음만 하지 마시고 행동 못 옮기세요. 월요일에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 2,200원까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요즘에 빗섬이 지분이 많네. 그리고 빗섬 자체가 지금 점유율 높아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위지트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가 하고 있는 업종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다른 게 잘라서 올라온 거니까 주가는 지금 적자가 나와서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테마주로 엮여있는 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올라올 때 빨리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원래 한 700원, 500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해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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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메이드요. 어떤 거요? 말도 못 하죠. 위, 메이드. 위, 메이드요? 네. 매 숟가락 비중이요? 네, 21만 6천원에 50%예요. 21만 6천원에 50%예요. 저를 테스트하시네요, 오늘. 저 오늘 김용구 멘토님처럼 따뜻한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날까 봐서 지금 얼어가지고. 아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원래 김용구 멘토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자,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만듭니다. 일단 위, 메이드 이런 거를 고쯤에 따라가서 잡으면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이렇게 비싸게 사시든 안 사시든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손실 나고 계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화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도와달라는 어떤 모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일단 안 하는 게 시청자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해서 비중도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서 잘 된 분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 방법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방법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은 분들께서 아, 위, 메이드 상담이 들어왔고 이렇게 21만 6천 원을 사셔가지고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막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걸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게임 관련주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반기에 올라갈 종목들이다. 하반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을 때, 위, 메이드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게임 관련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NFT 관련주 끝난 거 아닙니다. 대신에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걸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요. 지금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탈출하기 힘듭니다. 본전 찾아서 나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이 먼저 엎질러졌어요. 유리잔이 깨져버렸어요. 거기서는 안 닫히는 게 중요한 거지 잔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닫히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덜 닫히고. 하지만 자산의 손실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 자체, 그리고 NFT 테마 자체가 끝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지금 거래가 위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고 원래 이런 게 올라오고 나면 거래 없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오히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말을 거래가 많다는 말은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럼 파는 사람이 위에서 많다는 것은 미리 산 사람들이 팔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산 사람들을 비싸게 팔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비싸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물량을 넘기고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넘겨받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비싸게 넘겨받았기 때문에 본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테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탈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한 20만 원 선에서 바로 정리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이들 한 19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을 30% 이상 그러니까 지금 50%인데 20%까지 줄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전략 매도가 답이에요. 네. 답하지 말고 20% 줄여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오다가도 멈췄던 자리인데 16만 3천 원이 있거든요. 이 자리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차트상으로도 그냥 꺾여서 내려가는 자리인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몰라요. 여기 꺾여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버리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가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서 고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시겠지만은 내 과오다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19만 원 선정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에 그때 비중을 빨리 절반 이상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부터 도망치세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요.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평생 닮지 않아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시길 원하고요. 19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6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비중을 절반 정도는 손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떨어졌을 때 추구하면서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자. 안 되면은 절반 이상을 좀 하시면 좋은데 일단 안 되면 절반까지라도 손절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TV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지금 혼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까지 왔을 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0만 원이나 12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요? 반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최대한 잘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들리는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오수 AMS고요. 네. 6,600원의 10%입니다. 6,600원이요? 네 네. 저거는 자율주행 이슈 나올 때 5,500원에 20% 매도를 하고 그랬는데 더 내려가네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실적도 안 좋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사실 뭐 상담할 내용들 다 말씀하셨어요. 실적도 안 좋고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네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아요. 고민하기 전에 사실은 매도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걸 안 사는 게 최선이었고 샀더라면 올라올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이미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이제 손절하기 늦었어요. 손절은요. 언제 하면 되냐면은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는 것은 최근에 이거 양봉 조금 몇 개 올라와가지고 2%, 3%, 6% 이런 거 올라왔다고 반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얘가 내려갔다고 올라올 때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자 내려가면은 반등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세요. 파란색으로 선을 긋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저 정도 폭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자율주행은 근데 사실 끝난 테마는 아닌데 지금 요즘 애플카도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자율주행 테마가 요즘 이야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돈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반도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NFT 테마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자동차주가 요즘 다 그렇더라고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라는 게 모든 종목에 다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여긴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가 좋고 전기차 테마가 좋은데 왜 이렇지? 사람들이 심리가 지금 전부 다 반도체를 보고 있고 NFT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건 살 생각도 없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데 NFT를 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절하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손절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죠. 입 맞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 지수까지 좀 안 좋다 보니까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으면 나 비중 줄일래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회사가 엄청난 악재가 생겼다거나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당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는 한 3,500원, 3,500원에서 3,5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 비중 40만큼 더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6,600원에 사셨기 때문에 6,600원만 기억하고 계시니까 내가 손실이 지금 한 30% 이상 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지만 3,0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면 손실률도 줄어들고 매수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률과 지금 매수가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바꾸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어팡은 살아날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어팡은 살아날까요? 어팡은 무조건 살아나죠. 자율주행이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요.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전면 자율주행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대신에 없다고 생각해서 다 날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5,500원에 손절한 그만큼은 3,000원대는 3,500원대에 내려오면 다시 추매를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0원에서 3,500원 자리 잡게 되면 덜컥 3,000원이야, 3,500원 왔어 하고 매수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번 보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전문가님한테요. 어떤 전문가요? 문현진 전문가님이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3,000원에서 3,500원대면 제가 받을 거니까 이렇게 올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추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현금 그대로 꽉 보유하시고 그걸 또 다른 종목, 신규 종목 사지 마세요. 네, 오늘 상냥하시니까 전화받기가 좀 부담이 덜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상냥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민트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일기연. 동일기연. 몇 숟가락 비중이요? 14,800원이고요. 30% 14,800원의 30%요? 그래도 이거 지금 손실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전에 이거 가능하시다면은 저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 저점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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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저점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점이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예, 예. 그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친구끼리 만날 때도 그래요. 야, 우리 2시까지 보자 했는데 친구가 늦어요. 그럼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근데 네 2시 한 10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요. 2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3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뭐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야, 너 3시 반까지 안 오면 나 집에 갈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가요. 그게 뭐 친구를 배려한 겁니까? 내 시간을 배려한 겁니까? 내 시간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지금 주식이 동일 기연도 마찬가지로 매수하신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자리는 저점이 깨지거나 어떤 기준을 시청자님께서 정해놓고 밀리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급등하고 올라온 이유는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회사가 의료기기를 만들고 이런 거는 얘가 하고 있는 업황이고요.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나고 있다고 하지만 흑자도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왜 올라왔을까?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35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3천만 주, 2천만 주 발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0만 주밖에 발행 안 되었다는 것은 어때요? 주식 수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에요. 그 적은 게 지금 62%의 비중이 대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주조차도 어때요? 대주주가 들고 있으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주식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주식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죠. 맞아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면 올라요. 그런데 또 반대로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또 주가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후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계속 반복하는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을 매수하시게 되면 일상이 안 돼요. 생활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맨날 주식을 보고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보고 있으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저는 주식하는 모든 분들이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말은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무너질 때는 그렇게 크게 빠지기보다는 버텨내려가고 있는 자리, 13,000원 자리가 지금 기준이 될 것 같고, 저 자리가 오면 아쉽지만 손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라오게 되면 슈팅이 나오는데 올라오는 만약에 10% 올라갔다, 10%에서 매도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려운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면 후루룩 빠지는, 지금 금요일 거래량이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것도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서 5억인 거지 평소에는 1억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이 하루 종일 거래했는데 1억도 거래가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다, 이런 기업은 안 사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품절주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오늘 배웠죠, 그죠? 다음번에 주식수를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도 또 그러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되는 거고, 잘못이 반복되면 내 계좌는 쪼그라들어요. 다음은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올라오게 됐을 때 바로 매도하자. 그거는 이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티 오를 때 빠르게 매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 16,000원쯤에 매도를 맨날 걸어놓으세요. 아, 16,000원, 네요? 아침 9시 땡 하는 순간에 매도 딱 걸어놓고 그냥 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자동으로 팔리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고요. 네, 네. 4만 2,400원에 한 25% 됩니다. 4만 2천. 네. 한 1년 됐어요. 아, 비중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조언은 좀 해드리고 싶죠. 이거는요. 네. 시간이 답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체하면 되는. 시간이 답이다. 시간이 답이라는 말은 뭘까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만이 답이라는 걸까요? 오래 기다리는 말씀 아닙니까? 네,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ENF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분명 실적도 많이 늘어난 거 맞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 반도체 장비 업황이 왜 좋냐면 지금 사람들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들이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SK인X도 공장을 늘리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늘리고 있다 보니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우리 먼 산을 바라보면 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산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ENF 테크놀로지는요. 하얗게 불태웠어요. 하얗게 불태우고 나면 새로운 원료가 들어와야 되고 다시 쉬어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하얗게 불태우고 쉬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은 하얗게 불태우는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 정말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의도 불꽃축제. 광안리 불꽃축제를 보시면 처음에 조그마한 폭쪽을 터뜨리다가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을 터뜨리죠. 그렇죠? 그거 터뜨리고 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불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불꽃축제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주식의 진리가 그래요. 고점에 샀으면 다음 상승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지난 2017년 고점 만들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다 올라간 데까지 몇 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대답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3년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물려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최소 3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가에 샀잖아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이렇게 안 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앞으로 조금 있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년이요. 그렇게 참으셔야 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호해요. 추가매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나타나지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추가매수 해가 조금 단가 낮춰서 나오는 거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써도 몇 년요? 그래도 3년은 그런 것이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추가매수라는 거 올라와줘야지 내가 탈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매수라는 건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추가매수 했는데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여기서 추가매수 했는데 또 떨어지면 그 추가매수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더 버리고 돈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락이 멈출 때까지 최소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하락이 안 멈췄어요. 그럼 언제 멈출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하락이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고. 하락 멈췄다고 상승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락 멈추고 바닥을 잡는 데 또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또 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락 멈추고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뺏길 겁니다. 바닥 잡는 동안에 추가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으니 힘들어요. 다시 올라가려면 제 생각에는 2024년쯤일 것 같아요. 2023년 말 또는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기본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걸린 종목을 원래 3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그렇게 3년이 걸리라고 하는데 사이클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럼 매도하려면 얼마 정도의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매도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 지금 여기서 바닥 잡는다는 조건 하예요. 여기서 바닥 잡는다는 조건이면 저는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저기까지 올라오면 바닥 잡는 데 시간을 좀 드릴 것 같다.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리가 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저기까지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빠져내려간다면 제 예상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밀리고 지수가 또 빠져내려간다면 얘는 2만 원까지 또 밀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NF 테크놀로지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 것처럼요. 우리 외제차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좋은 건 맞는데 주가는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요. 절대로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저로의 찬스가 생긴 거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 그래서 그때 사는 게 맞는 건데 시청자님 얼마에 샀다고요? 4만 2천 4만 원. 맞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러지 않아야지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가게 된다 했을 때 저는 가능하시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냥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혹여나 2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지금 사신 것만큼 늘려서 50%까지 비중 늘리셔도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눈앞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본다면 손실 없이 수익 내에서 나올 수 있는데 눈앞만 본다면 조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이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비싸게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을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2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CGV요? CJCGV요? 네. 매수거란 비중이요? 3만 5백 원에 50%요. 3만 5백 원에? 50% 50%요. 자 일단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왔던 건 맞아요. 바닥에서 올라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드 코로나가 지금 요즘 어때요? 아 지금 방역이 또 강화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구장창 떨어진 거예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행했는데 코로나 시행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도 5천 명 넘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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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때요? 위드 코로나를 지금 약간 지연시키자 다시 방역을 강화시켜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니까 기대감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다 위드 코로나 시행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차단하고 있죠. 엄청나게 봉쇄시키고 있어요. 왜요? 확진자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어떻게 되죠?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게 뻔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 기대감으로 샀다라는 것은 어때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 줄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진단키트가 좋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진단키트는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시청자님이 아예 몰랐을까요? 위드 코로나 했는데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못하셨을까요? 저만 알고 있던 정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시청자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 줄 추천할 때 그걸 사신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나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TV에 다 하는 사람들 다 무조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청자님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음번에는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판단만 하면 피해야 될 것과 사야 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 주가 추천 나올 때 게임 관련 주 사야 됩니다. 게임 관련 주는 지금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임 관련 주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감기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숙주가 있어야 된다면 숙주를 죽여야 됩니까? 숙주가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살아 있어야 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걔들은 전파밖에 몰라요. 그래서 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치명률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고요. 전염륨만 높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그냥 감기랑 비슷해지는 거죠. 감기도 치명률은 낮은데 전염륨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만큼 위드 코로나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코로나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CJCGV와 같은 이런 기업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손들아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고 2만 천 원에서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3만 원까지 다시 간다고 봐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시간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이해하시고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그냥 반 정도는. 반 정도 매도하고 싶으시다면요. 저는 2만 6천 원 자리까지 왔을 때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2만 6천 원대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해봤는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되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죠. 다음 2부가 진행이 됩니다. 2부는 또 특별 퀘스트 김도우 멘토님께서 또 진행해 주시니까요. 달콤한 상담 원하셨던 분들, 젠틀한 상담 원하셨던 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